이 시간을 위해 작은 시작이지만 훗날 꼭 큰 밑거름이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며 제가 이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K-트롯트가 세계 무대의 주요를 이루는 그 음악이 되는 날까지 저희는 좀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가수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떤 얼굴들을 또 만나봐야 될지 궁금하니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이번에도 여러분께서 박수를 정말 많이 주실 것 같은데요. 바로 이 지역 충남을 토대로 해서 열심히 방방 곳곳을 다니며 활동하는 가수분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박은세 씨의 무대를 만나실 텐데요. 노래 제목이 굉장히 재밌어요. 바로 세제소사.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세제소사.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제소사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랑의 중말이라고 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제소사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랑의 중말이라고 합니다. 세제소사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랑의 중말이라고 합니다. 세제소사는 세상에서 가장 잘 계신다. 세제소사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의 중말이라고 합니다. 세제소사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의 중일ιά입니다. 세제소사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의 중일인 것입니다. 음 예 흐흐흐, 흐흐... 아... 아... 아쉽게 맑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쉽게 맑은 세상에 아쉽게 맑은 세상을 encuentra 아쉽게 맑은 세상 있은 사랑해 당신은 긴 미소에서 진실한 당신을 그 마음에서 당신의 깊은 사랑의 눈물과 고마워요 사랑해요 항상 행복합니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항상 행복합니다 고마워요